믿어요 나의 사랑은 항상 그대와 함께 걸어갈래요 이 험한 가시 되친 길을 홀로 걷지 않게 언제나 뒤에 서있을게요 Holy Love 맘을 열어요 해맑은 미소를 안겨줄 빛이 되죠 Holy Love Never Give It Up 이 세상 그 모든 행복의 넌 주인공 항상 그대에게 Holy Love 이 험한 가시 되친 길을 홀로 걷지 않게 언제나 송아랑 절여기는 밥 맛있게 먹었는고? 우리 아빠께 훨씬 맛있어요 뭐? 쬐끄만게 무슨 맛을 한다고?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니 다행이네 너 얼른 들어가 이것만 보고요 너 수업 준비할 거 많다며 엄마 말 들어야지? 공부는 지가 다 알아서 하는 애잖아 휴일인데 좀 쉬게 놔두지 좀 그럴까 그럼? 휴일마다 푹 쉬게 놔둬서 누구처럼 만년 과정이나 하게 내버려 둘까? 태평이 올 때 다 됐는데 곧 오겠지 잘 안녕하십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 갔다 왔니? 애미야 이리 방쪽으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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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라 안하던 무리를 해서 그런지 허리가 너무 앞에서 좀 패스 좀 사러 사러 나가던 참인데요 저 밥 절에서 먹고 왔어요 삼촌은 같이 안 왔어? 뭐 좀 사러 갔어요 아줌마 과일 좀 주세요 네 아이고 어디 갔다 오나 봐? 네 오랜만에 바깥 바람 좀 세고 왔어요 1층 선생님이 맞선 얘기 안 하셔? 맞선이요? 여자가 돌싱인데 착실한 간호조무사래 책임감 있는 남자가 좋다면서 애가 있어도 괜찮다는데 생각 있어? 제가 애들이 셋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그런 거 속였다는 중매 못 써 일단 사람 만나보고 싶어하니까 나가봐 그런 여자 흔치 않잖아 어 어 자기 왔어? 오셨어요 형수님 왔으면 애들이나 빨리 데려갈 일이지 수다 떨 여유가 어디 있대? 어 아이고 단단히 삐졌네 총각 없을 때 애들 봐줄 사람 없으니까 그런 눈총 받는 거 아니야 막내가 아프다며? 직업도 간호조무사니까 좀 좋아 딱이다 아주 그럼 그래 볼까요? 기가 막혔어 주제에 맞선? 그 여자 생고생하다 못해서 과로사하겠다 언니 뭘 그렇게 궁시렁대요? 태평이요 슈퍼집 여자랑 맞선 얘기를 하잖아요 맞선이요? 아니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고모 같은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애가 셋씩이나 딸린 사람이 어디 선볼 생각을 해요 애들 셋이라고 장가가지 말란 법은 없지 여보 고맙습니다 애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좀 드세요 얘들아 우리 올라가서 먹자 잘 먹었습니다 그래 그래 시원아 야 태평이는 집 좀 앉아 봐라 그래서 뭐 선본되니까 좋냐? 여자랑 마주 앉아 본 지가 언젠데 좋죠 마주 앉아 본 지가 언제라니? 아니 그럼 우린 뭐 여자도 아닌가? 형수님은 형수님이고 누나는 그냥 누나죠 애들은 별 문제없고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요 뭐 저희 애들 단련 잘 돼있어요 그래 먼 길 다녔노라 고생했을텐데 올라가 쉬어라 예 아저씨 저 올라갑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자 만난다 아주 가슴이 부풀었어 그렇게 완전 신났어 아이씨 태평아 어 누나 너 너무 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애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역시나 난 천사야 우리 애들까지 걱정해주고 내가 완전 사랑하는 거 알지? 올라갈게 아빠 맛소리 또 볼 건가 봐 보든지 말든지 처음도 아닌데 뭘 그래? 삼촌 수업 많이 봤니? 네 다섯 번쯤? 다섯 번 나갔다가 다섯 번 본다 차였어 나왔다 아까 얘기 들었지? 내일 저녁은 니들끼리 해 먹어야겠다 또 차일 거면서 너무 기대하지 마 내가 어때서? 외모스러워하지? 성격 남자답지? 생활력 짱이지? 수입 불확실하지? 집도 없지? 달린 호기 세 개나 되지 됐어? 저기 집에는 꼭 나 달리도 아니야 그럼 우리 소아가 왜 호기야? 보기지? 달래주지 말고 내버려둬 저절로 받아들일 때까지 내 벌에 둔하니까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해 아빠가 엄마한테는 기분 좋을 때만 전화하고 그랬잖아 우리 성아 많이 의젓해졌네? 아빠 우리끼리만 살면 안 돼? 언니랑 오빠랑 나랑만 살면 안 돼? 아빠가 맞선보는 게 그렇게 싫어? 우리 성아 아빠가 좋으면서도 엄마 생각할 때 있지 응 근데 아빠가 성아한테 나랑 살 때는 엄마 생각 절대 하지마 이러면 좋겠어? 아니 엄마 생각도 하고 싶고 아빠랑도 살고 싶어 그치? 아빠도 그거랑 비슷해 니들이랑 사는 게 진짜 진짜 좋은데 가끔 장가도 가고 싶거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빠는 결심했다 우리 전부랑 같이 살아줄 사람을 찾자 우리 성아랑 희래랑 천령이랑 나랑 같이 밥도 먹어주고 놀아도 주고 웃어도 주고 울어도 줄 사람 응?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찾을 거야 근데도 없으면 깨끗이 포기하지 뭐 없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 아빠는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어때? 그래도 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송아는 아빠를 믿어 다 컸다 우리 송아 옛날 희래처럼 기분 나쁘게 쟤가 무슨 나갔다 그래? 나는 언니랑 닮은 거 좋은데? 너 손 때문에 운전 못 하지? 다음 주부터 내가 출퇴근 시켜줄까? 다음 주부터 내가 출퇴근 시켜줄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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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놀래서 언칠라 죄송해요 할머니 아니 아니 애비가 일찍 출근해서 어떻게 누가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권욱이가 데려다 준댔어요 권욱이가? 이 아침에? 다 큰 것들이 밤이고 낮이고 그만 붙어 다녀 이상한 오해받아 에이 친구 사이에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친구? 그것도 어릴 때 얘기지 넌 친구일지 몰라도 사람들이 어디 그래? 권욱이 걔 입양했다는 거 온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런 애랑 남들 입방에 올라 좋을 게 뭐야? 권욱이가 입양된 게 개잘못은 아니잖아요 잘못은 아니지만 흠일 수는 있지 할머니! 그만해 아침부터 우경이 얼른 출근해라 그래 권욱이 기다리겠다 다녀올게요 나 안고 나 안고 음 너 왜 안 와? 또 진상제 시작이냐?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타나라 야 너 어디야? 집 앞인데요. 아버님 나가셨어요 뭐? 누구세요? 저 히레 삼촌입니다 아버지 나가셨으니까 오셔도 돼요 선생님 여기 나와 계셨어요? 야 이 자식아 너 뭐 하느라 안 와? 우경이니? 그래 나 잔뜩 도구른 이우경이다 학교 데려다 준다며? 기사 노릇 퇴준다며? 병원 가는 길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야야야 백건우 야 너 전화 안 받아? 빨리 안 받아? 아 이런 자식을 믿은 내가 바보지 학교 늦게만 해봐 이름 확 뽑아갖고 짤짤이로 해버릴 테니까 아이씨 아이씨 들어가 보세요 갈게요 네 다녀오세요 네 할머니 미스터 김이에요 오늘은 대청소의 날입니다 아니 네 엄마 네가 레지던스룸 정리했다는 거 벌써 알더란 말이지? 네 안되겠다 내일 당장 퇴원해야 되겠다 네 곁에 있어야 되겠어 아직 그러실 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예비 죽어도 너 제대로 만들어 놓고 죽어 혹시 엄마 눈치채신 거 아니에요? 뭘? 아버지와 제 관계요 그럴 리 없다 네 엄마 그거 알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아직도 엄마를 그렇게 모르세요? 모른 척 할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다 알아도 전 별 상관없고요 갈게요 그래 그쪽 독점 계약권에 대해 기획개발팀에서 타진해 우리에 대한 관심들이 연애 때보다 높아서 아무리 고가라도 시장 형상이 금방 될 거야 빙하숙 거는 김부장이 책임지고 알아봐 예 알겠습니다 권욱이는? 예 아줌마 말이 일찍 나갔답니다 권욱이 왔구나 권욱이 왔구나 엄마는 뒷공무에만 보고서도 자식을 알아본다는데 엄마도 그러시나 봐요 낳아야만 자식이 아니니까 아버지 내일 퇴원하시겠대요 주치의한테 통보하고 왔어요 그래? 내일 집 정리를 좀 해야겠구나 회사에 자리는 하나 주세요 무례한 욕심 안 부려요 경영은 이론이 아니니까 차근차근 엄마 곁에서 배워볼게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그러자 네? 어차피 네가 성장하면 너한테 몰려줄 자리니까 시기를 좀 앞당긴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 자리 마련해 둘 테니까 다음 쪽도 회사 나와 고마워요, 엄마 갈게요 권욱아 엄마는 너랑 잘 지내고 싶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고마워요 어쩌실 셈이십니까? 보이는 데 둬야 무슨 짓을 꾸미고 다니는지 알지 사람 하나 알아봐 권욱이 옆에 붙여둘만한 예, 대표님 무슨 일 있어? 아휴, 아침부터 친구놈한테 바람 맞았어요 바람 맞았어? 나도 비슷해 여긴 한강 용서 안 해주면 당장 뛰어내릴 예정 거기까지 갔으면 뛰어내려야지 왜 전화 지리냐 나 한강 물속이야 우경아 잘했어 쇼 그만하고 어디야 학교 앞이야 얼른 나와 하여튼 이 자식은 지멋대로야 진짜 아까 말한 그 친구예요 학교 옆에 와있대요 많이 좋아하는 친군가 봐 이 선생 얼굴이 확 피네 10년 직이라서요 오래됐구나 하긴 나도 올해는 됐지 아까 그 친구요? 어? 아 친구가 많이 속상한가 봐 아 마음에 든 사람이 있는데 걔 마음도 몰라주고 맞선을 본다잖아 아이 그걸 가만히 둬요? 확 낙하채야지 선보기 전에 붙잡아서 널 좋아한다 넌 내 남자다 술을 진탕 먹여서라도 잡아뜨려야죠 아 저 이만 갈게요 낙하채? 잡아뜨려? 엄만 너랑 잘 지내고 싶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누나 오셨다 미안해서 제 발로 나타났냐? 할머니님들한테 인사나가자 누구 마음대로? 우리 우경이 마음대로 야! 하여튼 하여튼 땀이 아주 범벅이네요 괜찮습니다 2박만 하면 다 끝나요 박스 안에 옷은 재활용 넣는 데 버려주시면 돼요 옷 묵혀두는 걸 할머니가 유난히 싫어하시거든요 이거 다 새 건데 이걸 전부 버려요? 그럼 넥타이만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실은 제가 오늘 맞선을 보는데 넥타이가 마땅치 않아서 아 그래요? 괜찮으면 셔츠랑 바지랑 다 가져가요 다 몇 번 안 입은 것들이에요 아닙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잘 되면 좋겠네요 잘 되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전까진 완전 비밀입니다 우리 사이에 중요한 비밀이 생겼네요 예 형님 아 참 제가 형님이라 부르는 게 싫으시면 얼마든지 부르세요 비밀도 나눈 사인데 이야 대인배 완전 복 받으실 겁니다 형님 아 참 땀냄새 대박인데 다녀왔습니다 할머니님들 저 왔습니다 누구지? 집이 왜 이래? 청소 따로 불렀어요? 이야 진짜 집이 깨끗하네요 미스터 김이 대청소한 거야 집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놨어 돈 받고 이 정도 하는 거야 당연지사지 안 그래? 내가 집안이랄 땐 뭐 돈 받은 값을 못했다 그거냐? 청소가 좀 부실하셨지 특히 욕실 쪽 미스터 김이 누구야? 아 네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된다는 그 친구?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그러네요 청소 상태로 보니 정말 고수이신가 봐요 탐나는데요 언제 우리 집에도 와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지 우리가 미스터 김을 어떻게 구했는데 그래 안 될 말이지 형 오랜만이네요 그래 들어왔던 얘기는 들었어 우리 우경이 출퇴근 시켜준다면서 아 아침에는 깜빡했고요 오후에는 보시다시피 아버님은 아직도 병원에 계셔? 내일 퇴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 아이고 잘됐네 병원 밥에 물렸을 텐데 얼마나 집이 그리우겠어 뭐해 내 방으로 올라가자 저희 올라갈게요 아 예 방? 아니 넌 거실 놔두고 왜 방으로 올라가 권욱이 제 방에 드나든 지 1, 2년도 아닌데 새삽스럽게 왜 그러세요? 넌 그것도 모르냐 우리 나이가 홍기가 꽉 찼잖냐 근데 할머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 우경이 얘한테만은 도둑놈 내지 늑대가 다른 마음이 싹 사라지니까요 아이고 참 그건 좀 그렇다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우리 우경이도 여잔데 할머니도요? 이런 자식한테 여자면 뭐해요 빨리 올라가자니까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나 아직도 내 사진에 빠져있냐? 내가 좀 잘생긴 건 아는데 몰래 훔쳐보는 건 그만해라 야 착각도 자유다 네 사진 싹 버리려고 정리 중이거든? 왼쪽 누수 바르르 떨린다 너 거짓말하면 그러잖아 야 웃기지마 그거야 어릴 때 예비지 어? 안 속네? 야 많이 컸다 유경 나 다시 안 나간다 한국에 계속 있을 거야 정말? 저렇게 표정을 못 감춰요 이 오빠가 쭉 있겠다니까 그렇게 좋냐? 시끄럽고 하던 공부는 어쩌고 아버지 회사에 나가게? 어 엄마 도와드려야지 이야 어머님 무지 좋아하셨겠다 우시더라 너무 좋으셔서 네 드시면서 말씀 나누세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불러주시고요 남자 가사 도우미 직접 보니까 볼수록 신기하네요 처음엔 다들 그러시는데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내려가 보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바보 야 저기 문은 열어놓고 나왔어? 예 살짝 열어놓고 나왔어요 둘이 뭐해? 무슨 얘기하는 짓 들었어? 에이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우경이는 여자가 아니라잖아 닭 잡아먹는 사람이 닭한테 나 너 잡아먹는 거 다 통보하고 잡아먹는 거 봤어? 아니 우리 우경이가 뭐 장딱이냐? 표현이 어떻게 그러냐? 입양하는 안 돼 입양하는 말고 멀쩡한 애들 많은데 뭐하러? 야 홍여사가 공개 입양해갖고 잘 훌륭히 키웠잖아 너도 네 손자 생각해서 입양하는 되냐 안 되니 그런 못난 생각 좀 버리도록 해 아니 권욱이랑 우리 호경이랑 같아? 어디다 갖다 대? 다르죠 사람들이 제 조건이 더 쳐진다고 하겠죠 호경아 객관적인 조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할머니 공개 입양해서 아드님을 키우신 거구나 저거 분 최임 씨 안 갔을 때 멀리서 나만 뵙거든요 참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렇지 그 남의 자식 키우기 어디 쉬워 미스터 김 남의 일에 참견 말고 불씨에 또 한번 올라갔다 와봐 아이 나이가 몇인데 뭔 일을 치려면 집에서 치겠습니까? 나가서 할머니 안 보이는 자세 하겠죠 그건 그렇다 밖에 나가보면 맨 쉬다가세요 하는 거 투성인데 뭐 야 어디 저 권욱이 선물 보따리나 좀 풀어보자 미스터 김 이거 전부 다 내 방에다 갖다 놔 예? 아이고 구경 좀 해보자 이거 본다고 달아지는 거 아니잖아 딱 보면 몰라 영양제하고 화장품 종류지 내 거 먼저 골라놓고 나머지 줄 테니까 기다려 꼭 줘야 돼 너 안 죽이라도 하면 내가 그냥 머리 풀고라도 치 들어간다 그냥 개수 세워놓을 테니까 염려 마세요 딱 반은 언니 할머님께 드리세요 그러시는 게 좋겠어요 할머니 알았어 별군데서들 다 참견드려 이거만 갖다 놓고 얼른 퇴근하세요 오후에 바쁘다면서요 예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 눈짓은 또 뭐야? 아니 형님은 또 뭐고 성보기 전에 붙잡아서 널 좋아한다 넌 내 남자다 술을 진탕 먹여서라도 자빠트려야죠 거기는 지금 중성 좀 봤어 뭐야? 출발은 했을 시간이다 뭘 신경 써? 두 시간 만에 차에서 들어올건데 우리 가보자 뭐? 어떤 아줌만지 궁금하잖아 그러다 삼촌한테 들키면 안 들켜 저는 언니랑 나랑 한번 가본적 있어 이래 너도? 솔직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궁금하긴하니까 오빠는 안그래? 우리 가보자 나쁜 아줌마면 절대 안된다고 아빠한테 말하게 선생님 완전 이쁘다 선생님 완전 이쁘다 그래? 안에 삼촌 있어? 아직 선보러 안갔지? 일하는 데서 바로 간댔는데 왜요? 아니 뭐 물어볼 말이 있어서 근데 니들은 어디가? 저 그게... 문방구에요 송아 준비물 사야돼서 그렇구나 그래 그럼 갔다와 1층 선생님 좀 이상하지? 어 냄새가 나 냄새? 무슨 냄새? 남자 앞에서 여자인척하려는 냄새 무슨 말이야? 그런게 있어 지금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나중에 슈퍼 아줌마가 여기 근처라고 하지 않았어? 어? 어? 저기 아빠 차다 어? 저... 차가 저 왜 저렇게 들썩거리네 네 여보세요 예 저 미스터게임 입주셔서 왔습니다 아 그 원래는 평당으로 가격을 매기는데 굳이 원하시면 견적 내드리러 갑니다 예 예 예? 지금 어디냐고요? 아 저 그 리버 호텔 커피숍에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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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울아버지 못 뵙고 와서 어떡하냐? 나중에 뵙지 뭐 그래, 한국에 쭉 있을 건데 무슨 걱정이냐? 어? 아버지다 그래 아버지 이제 오세요? 어 아, 권욱이가 인사드리고 가겠다고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그랬구나, 미안해서 어쩌나? 나중에 회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니트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아버지, 권욱이 다시 안 들어간대요 어머니 옆에서 회사에 도울 거래요 생각 잘했다 어머니 노트는 떠나시겠지만 너도 이제 네 어머니 옆에서 철저히 배우면 경영에 대해서 좀 알게 될 거야 우경아, 아버지 모시고 들어가 그래, 조심히 가 아버지, 들어가세요 응, 들어가라 오빠, 아버지 들어오셨어 어 우경아 어 왜 오빠? 권욱이가 아침에 말도 없이 너 데리려 안 왔지 아, 그거? 바빴대 그래서 학교 앞으로 사죄하러 온 거야 너 권욱이 아직도 좋아하는 거 아니지? 아이, 그럼 언제적 얘긴데 난 권욱이가 나쁜 애라고 생각하진 않아 할머니처럼 입양하라서 선임견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너한테 함부로 하는 건 싫어 친구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든 그렇게 돼 있거든 나 바보 아니야 물론 권욱이가 좀 제멋대로긴 하지만 정말 날 함부로 대한다면 내가 걔 만나겠어? 오빠 걱정은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더 잘 지켜볼게 그럼 됐지? 응 응 그래? 아닙니다 고생하세요 아빠 저 옷에 운동화 신으니까 완전히 이상해 오빠 신발 뭐 신었어? 나도 운동화 그리고 내 반은 커서 안 된다 저러니 잘 될 리가 없지 당기 기어 상실 맞다니까 언니 쉬마려 잠깐 들어가다 올게 가자 언니 언니 무슨 냄새야? 독해 싸구리 향수 냄새 저 여자한테서 낳은 냄새인가 봐 저런 아줌마 말 아니었으면 좋겠다 얼굴이 꼭 닭제먹는 건 귀신 같아 옷도 이상하고 고생하자 고생하자 가자 오셨습니까? 저는 김태평입니다 안녕 태평아? 홈이 러브 맘을 열어요 해맑은 미소를 안겨줄 빛이 되죠 홈이 러브 맘을 열어요 홈이 러브 맘을 열어요 홈이 러브 맘을 열어요